빌 게이츠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약 5천만 달러, 약 69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기부는 비영리단체 퓨처포워드의 비영리 부서인 퓨처포워드 USA 액션에 전달되었습니다. 게이츠는 오랫동안 정치적 기부에 거리를 두어왔으나 이번 기부는 그의 방침에 상당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게이츠의 자산은 약 1,620억 달러, 약 224조 원으로 추정되며 그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양당 지지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는 다르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의료개선, 빈곤 감소, 기후변화 퇴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해리스 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그의 전부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 또한 퓨처포워드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이츠는 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자신의 초당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두 자녀인 로리와 피비 게이츠도 민주당에 기부해왔으며 이러한 배경이 게이츠의 정치 기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게이츠는 과거에 거액 정치 기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기부는 그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부는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서 지도자들과 협력한 오랜 역사를 가진 게이츠가 이번 선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